재하야, 치즈 치유야, 동생이 치즈 처음 먹는 건데 표정이 너무 웃겨 표정 귀여워 표정 귀여워 했어? 맛있나? 재하가 치즈 처음 먹어봐 재하가 치즈 처음 먹어봐 재하가 치즈 처음 먹어보는데 왜 입에 안 들어가? 더 아 해야지 이게 그 전에 있던 게 안 들어갔나? 왜 이렇게 큰 거 같은데 어때? 아니야, 너나 앉아있엄 그리고 코로나 쪽으로 아 네 저도 타툰인데 그중에 그 여정민이라고 맛있어? 재하야? 말을 막 흔들 쪽 맛있어? 제이 유 엔지가 아니라 제이 오 엔지거든요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재하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줘도 먹을 거야? 이빨로 긁었어 어떡해 귀여워 재하가 윈니로 지금 이렇게 긁었어 발 왜 이렇게 흔들어? 너무 신나서 발 흔드는 거야? 응? 왜왜왜왜 나 이따 붙어서 응? 응? 아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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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